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정 기능을 구현해보죠 여기 있는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author slash update라는 주소로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표시되면서 이 부분에 기존에 제가 업데이트 링크를 클릭했던 사용자의 주소가 아니, 내용이 여기 채워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업데이트 링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템플릿에서 여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author author 업데이트 id는 author의 id 값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링크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생성이 됐고요 한번 클릭해볼까요? blackdue 그럼 보시는 것처럼 author의 update id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not found가 뜨는 것은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author 부분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author의 update 를 path name으로 하고 여기에는 update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author로 가서 여기에서 home을 카피할게요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폼 부분 있죠? 저거를 업데이트 프로세스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id 값이 필요한데 그 id 값은 뭘로 주면 되겠어요? input type hidden name은 id value는 value는 뭐죠? query string을 줘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query data라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거를 저는 copy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query data에 .id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만들었어요 리로드 한번 해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url is not defined 즉, url이라는 모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url url 이렇게 처리하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즉, id 값이 7 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채워놓으면 되겠네요 내용을 채워봅시다 일단은 name 부분은 value를 value를 뭘로 해야겠어요? 그전에 여기 이 부분을 우리 다시 또 그걸 해야죠 query를 한번 또 해야죠 여기서 copy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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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also where id 물음표 대괄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id 값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 위로 올려야겠네요 그러면 cut해서 여기다가 하고 queryData에 id를 이렇게 줘서 우리는 also의 id 값을 가져오는 거죠 error3 also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시 이주시켜야죠 위로 이런 식으로 callback이 굉장히 복잡하게 중첩되는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callback 지옥이라고 불러요 지금 지금 3단이잖아요 여기 3단이 뭐예요? 4단 되죠 이게 함수도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사실 얘도 이제 이 callback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callback hell 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also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name 값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value를 0번에 이렇게 하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black due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copy해서 여기에 붙여넣기하고 description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가 뜨네요 왜 그렇죠? profile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value를 update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update 버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여기 create 부분은 요거를 create로 버튼을 바꾸면 좀 더 분명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update를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 정보를 submit test code을 받는 update under process을 구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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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